쓱 들고, 쓱 넣고, 쓱 옮기면 끝! 적은 힘만으로 쉽게 들어올리는 지렛대 원리로 가볍게! 롤러 하나당 무려 400kg 무게도 거뜬히! 총 48개 바퀴로 이리저리 부드럽게! 9단계 높이 조절대로 높은 가구도 오케이! 360도 회전판 설계로 방향 전환도 오케이! 뺄 때는 안심 손잡이로 안전하게! 보관은 파우치에 간편하게! 책으로 가득한 책장도 음식물 그대로 냉장고도 가볍게! TV 올린 거실장도 내용물 꽉 찬 캐비넷도 그대로! 그동안 하지 못한 인테리어 가구 재배치부터 가구 및 먼지 청소, 가구 뒤 곰팡이 해결까지! 이제 여성 혼자서도 부담없이 쉽게! 무거운 짐이 버거웠던 어르신께도 필수품 등급! 더 강력한 파워! 더 스마트한 라이프! 우리집 꼭 필요한 아이디어! 슈퍼크레임! 군뚜이 버거움되는 편의점이 더 강력한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없는 플레임! 그리고 왔어요! 진짜 학교였는 러시아버전! 다같은 천리콘이 버전이 계세요! 러시아버전화들과 다른 장 Representatives!